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증권경제신문이라는 곳에서 셀트리온 레키로나 3,4월 중 유럽승인 가능성. 신문기사가 났네요. 한번 볼게요. 길리어드 리제네레론 EMA 효과까지 한두달 걸려 레키로나 매출 작년 셀트리온 매출 넘어설 것.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증권경제신문 이해선 기자.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4달이면 유럽 조건부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앞서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통해 시판된 길리어드와 리제네레론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롤링리뷰 게시부터 허가까지 길어도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밀어볼 때 레키로나 역시 빠른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의약품청 EMA가 레키로나의 롤링리뷰를 게시한 데 이어 최근 품목허가 전 조기사용 결정을 위한 검토 절차에도 착수하며 레키로나의 유럽 출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길리어드의 경우 작년 4월 30일 롤링리뷰를 게시 약 두 달 후인 6월 25일 허가를 받았으며 리제네레론은 지난 2월 1일 게시해 같은 달 26일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 이처럼 신속하게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EMA가 치료제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효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치료의 옵션을 늘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이탈리아의약품청은 리제네론과 일라이렐리의 항체 치료제를 긴급 승인하며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효능의 정도가 불확실하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비입원 경증 환자의 치료상의 선택권을 주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식품약품안전처도 좀 이거를 본받아야 되는데요. 중등증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 게 경증 환자한테 효과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같은 유럽의 상황을 미뤄봤을 때 렉키로나의 긴급 허가 여부는 긍정적인 방향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앞선 사례를 봤을 때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에는 EMA의 조건버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민정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넘어갈게요.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온 거 보면 중소 언론사지만 우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와이프랑 같이 맥주 한잔 예정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안녕.